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여정 가운데 가득 채우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됨이라는 말은 결코 어떤 슬로건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 됨이란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감과 그리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단순한 힘과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다시 말해서 복되고 즐거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10편 133편은 이른바 성전에 올라가는 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노래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가면서 부르던 노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삶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우리 아버지의 집을 가며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 노래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저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 무엇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됨인 것입니다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어울려 함께 살아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절은요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원문을 보면 보라,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이때 선하다는 것은요 복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보라,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가 하면서 무엇인가 했더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연합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거,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같이 살아감, 한 마음이 되어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며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탄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그토록 감탄스러운 것일까요? 사실 세상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쁜 짓 하려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의 목적이나 철학에 의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살아가고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복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이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형제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블서 2장 11절을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된 자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 불러주셨고 너를 형제라 불러주셨기에 나와 너는 다시 또 형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형제됨이 우리의 하나된 모습으로 오는 것이고 그 하나됨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어울려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복되고 기쁩니까? 참 말 많고 사고 많고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 보라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많고 탈 많고 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려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에 대한 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함께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연합과 동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베풀어 주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 같고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그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며 그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기까지 내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아론의 대제사장직 임직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을 때에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후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부어줍니다 그럼 그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 왜 유대 정통 유대인들 수염 덥수룩하게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수염에 적셔서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옷깃에 여기 옷깃이라는 것은 컬러 of the robe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 컬러 여기에 적신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대제사장의 세마포의 그 옷 끝자락까지 적신다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름 부음 이때의 기름이라는 것은 관유라고 해서 특별하게 조제된 기름입니다 일반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금지시킨 오직 이때만 사용하는 특별한 기름 관유입니다 Anointing oil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유를 듬뿍 부어줘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론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론은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신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올라갔을 때에 그 아래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애국에 있었다면 이해할 만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열 가지 재앙을 같이 함께 직접 말씀 선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지나 구원받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함께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어찌 그가 대제사장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기름 부음받은 자 되어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함 우리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머리로부터 부어주셔서 우리의 온몸을 적실 수 있도록 가득하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어울려 함께하는 우리들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된 모습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 위기는 좋은 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걷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의 모습으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으로 이런 능력이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대제스장들과 사두개인 바로 유대 관원들은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이 음모를 꾸며 죽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는데요 도대체 이게 말로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대범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이들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사두들을 위협해버립니다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때에 이 사두들이 교회로 갑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복음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위협, 위기가 닥쳤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불평하거나 사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모인 자리에서 교회로서 모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치며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한 자리에 모여 기도 드렸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정말 탁월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마침해 연합하여 동거함의 기도를 마침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의 기도를 들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과 같이 그 기름의 본질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담력을 갖게 해주시고 담력을 가져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범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라! 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여 왜냐하면 그 자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베풀어주셔서 우리의 그 모습, 그 대범하게 주의 말씀을 선파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고스란히 어디로 가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 지역,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베푸시는 은총을 전달하는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에 통로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렇게 주님 앞에 어울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그 은총에 통로되는 모습으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갓도다 무엇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갓도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헐몬 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이라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북쪽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 산은 언제나 그 이슬 산 위에 이렇게 만년설이 있고 그 이슬이 있는데 그 이슬이 시온에 있는 모든 산들 가운데 내림갓도다라고 얘기해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이슬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고 또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것은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에 있는 이슬 같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뭔가 헐몬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총 받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산들에게까지 또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더 나아가 온 땅 가운데에 그 은총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대체스장적 기도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들이라는 건 바로 그 기도를 직접 듣고 있는 사도들과 그들의 복음으로 믿게 되는 우리들까지도 얘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 됨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좋아서 하나 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모여봐야 맨날 남 얘기하고 교회 허무는 얘기만 할 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됨이 근거로 된 하나 됨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이로써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하나 된 그 모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근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이고 너무나도 다르게 생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제되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도대체 그 근거가 뭐고 그 원인이 뭘까를 궁금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아하 과연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얘기를 풀어 설명하면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심 갖고 계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선교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도와 선교의 가장 근본과 완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어울려 함께 살아갈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질 때에 그것이 곧 복음 증거의 근본이며 완성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옛날 에스겔 시대 때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때 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실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그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아 참 좋구나 하는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져 향기가 돼 있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케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멸망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전부 다 온 세상의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고 메조리티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너희들을 그냥 흩어진 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 전부 다 불러 모아 한 곳에 있게 하겠다 그 모습이 나에겐 향기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이 나의 거룩함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열방에게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흩어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주님께서 향기로 받아주시고요 향기로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선하고 아름다운 복되고 기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었으나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열방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의 하나 된 모습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 자리를 복을 받을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어주시면 아멘하십시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먼저 봐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거기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에 통로가 되도록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 삶을 살면서요 아무리 형제자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랄 때도 한 집에서 살기는 참 곤란한 시대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간 혹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면 우리는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자리가 뭔가 바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며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며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 은총의 통로되는 존재로 이 자리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원하시는 분은 아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복이 뭔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아멘을 작아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복들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어디에서 주시는가 이 자리 가운데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관계의 복이든 시간과 공간의 복이든 혹은 내 삶의 태도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간에 그게 진정한 복이 되려면 신령한 복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복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모든 복들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모든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은 신령한 복 가운데 있어야 참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영생입니다 천국 가면 영생 복락 누린다 그러죠? 왜 천국 가면 영생 복락인 줄 아십니까? 천국 가면 더 이상의 갈등도 없이 더 이상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술래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풀어 설명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목적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임을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은 오직 아버지의 집 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는가? 거기서 바로 모여있는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알게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여전히 여러 가지의 다른 목적들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 마치 이 땅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요 그 부분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럼 갈등도 하게 되죠 그 부분이 드러나다 보니 나와 너 사이에 어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울려 함께 살기에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뿐이구나 이것 알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는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영향력인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집에서는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생활로 모여질 때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 인간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죠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유리를 하신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참된 목적임을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린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 함께 사는 우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미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곳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을 베풀게 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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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